아스페트 아몬에 아스페트 아스페트 오토바이트하고 커피 마시러가 나갈려구요 아몬에 원쥬오르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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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백두 백두 블루 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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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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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밧데리 바꿨는데 오늘 좀 달리라 그래가지고 집에서부터 한 20km 정도 나왔어요.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은 로마의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페이베레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저희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오토바이 그 밧데리 같이 달고 구치했어요. 밧데리 구치하고 겸사 겸사에서 밧데리 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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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가지고 구치고 구치고 저는 그 사시채라고 해서 수제 소세지 하고 페페로니, 고추 들어가 있고 가지 들어가 있는 거. 안토는 대지 수프레에 살살 본 유명한 포르케타라고 하는 것. 저는 주가 돼지예요. 이탈리아인들의 고기 중에서 이쁜 돼지를 떼면 안 되죠. 아, 쎄 땀으로 해. 다시 채 맺기, 땅타 베르드라. 다시 채, 공, 땅타 베르드라, 요버레이. 자, 식ora, 브로콜릿, πεuroni. 시계. 입은 다가? 네, 네. 자, 여기. 여긴 만은 여기. 에이, 해볼? 에이, 해볼? 넌 여기. 에이, 해볼? 네. 네. 껍데이 고치. 고치. 이것은 내, 왜? 안토, 브랜드, 아마도? 두어, 두어, 두어 자기꺼라고 지금 잡고 있으라고 따끈따끈합니다 안토꺼는 여기 그 치커리 야채하고 아까 그 돼지 돼지 제꺼는 그 다음에 제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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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양하게 이렇게 고기하고 야채하고 골고루 다 들어가있게 고마워 찡찡 빵으로 먹방 고마워 뭐해? ti mancava 이것은? 네 잘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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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것은 왜? 5$? 비트? 네 비트? 고마워 한 쪽에 오해 대신 잠시만요. 사서 피카줄에 보이아몬 조금 매운거 달라고 했더니 고춧가루를 팍팍팍 뿌렸어요 고춧가루를 팍팍팍 거의 먹은거 날 고춧가루예요 이쁜 최신 고춧가루를ings시킴 고춧가루를 Axz 오랜만에 안토니와 먹방 Migrate 너무 오래간만요, 너무 오래간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모습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안녕하세용 캄피오네 하오 숙소 숙소 3. 4. 5. 5. 5. 6. 6. 7. 8. 9. 11. 11. 10. 15. 16. 20. 31. 90. 33. 49. 32. 32. 33. 34. 제가 뇌 Roger Atmos πα라니는 플라스티를 통과 comunicar 수 있는 거기 비하일regist라 operations 그거는 여전히 갤랩으로는 이곳에서 이곳에 면치를 전부 다를 데려가려면 그리고 안전한 것이예요 중요한 방법은 그들 여기에 손을 움직여서 손을 손을 손으로 일을 돌려주면 아주 좋은 방법으로 스탭이기사는 ôiι 아니 결제 요테닉 아저씨가 저희 짐벌 보면서 벨소리이소? 별로 노래 벨소리이소 아저씨가 우리 짐벌 보고 특이해가지고 어디서 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안토 어젯밤에 와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안토 오토바이 그 밧데리도 갈고 또 커피도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빠니노 먹고 소나무 밑에서 이탈리아 매미소리 들으면서 빠니노도 먹방하고 이제 집에 가서 푹 쉬려구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시면 제가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온도는 엄청 더워요 여러분 한 37도 38도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이 소나무 밑에서 매미소리 들으면서 여기 떼베레 강바람 맞으면서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저 뒤에 저희 오토바이 있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부지런히 그 밧데리 갈아준 데서 오늘은 조금 달리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먹방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구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로마틱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차우 차우차우